오빠 정기쟁이 22,900V에서 380V 강화판은 델타와이 변압기에 2종 접지 실시하였습니다. 380V에서 220V로 델타 델타 변압기인 경우 2차측 일상에 2종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까? 2종 접지를 실시하면 질학 아닌가요? 변압기의 제2종 접지는 기술기준 26,27조에 근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조압을 결합한 변압기의 조압측의 중성점에는 고전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특히 300V 이하의 델타 결선인 경우에도 조압측의 일단자를 접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델타 결선의 일단자를 접지하는 경우 계통에는 질학성 불평형 전류가 발생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220V 델타 계통에서는 질학성 불평형 전류가 수백 밀리암페어 이하가 되므로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선의 대로 델타 결선을 지었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